네, 제 20년된 애인이에요. 그러니까 조심해주세요. 특히 수업 중에 치극주의, 치사주의, 스킨십은 대충 노노. 이거 뭐하냐? 아니, 이게 삐뚤져가지고. 나 사랑해. 나 사랑해. 니 입술로 듣고 싶은 말. 나 숨이 두근, 나 이런 적처럼. 우리 사랑의 시작인가 봐. 더우라 더우라 그 사람은 누구 좋아해? 너를 좋아해. 하늘아, 그 사람은 누구 생각해? 알뜩말뜩 궁금해 그 눈빛도. 지금부터 you and I. 난 알아가볼까.